그 새끼 말이야 졸래 찜찜하지 않냐? 왜요? 그런 면상들에 아무것도 안 나올 리가 없잖아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요 시바 에? 시뽀 시불 저거 미나 맞지? 뭐 납치? 빨리 이거 5번이라도 해봐라 됐네 진짜 무서워 아 참 아까 이 앞에서 학생 친구들 만났다 지금 뭐 다들 말벌들 보드만은 막 기겁하고 도망가더라 연쇄살인마들이 자기를 과시할 때 전시해 놓는 방식이야 개X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시 전기통 살인마술 지금도 개흥분상 대학 친구분들 오셨네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? 장구야 빨리 모다 부르자 꿈꾸지 마 이 새끼 그놈이 끼어났어 너가 왔다고 또 당신은 목삐꼴을 해가 마 우리 집에서 당장까지라 학생은 아직 안 죽었군요 학생은 아직 안 죽었군요 학생을 가져다 두번째 그 상황이 또 한 글쎄살이 두번째 넷